최근 일주일 사이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3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는데요. 방역당국은 다른 지역 사람들과 접촉이 있을 경우에 선별진료소를 통한 진단검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광산구에 마련된 이동선별진료소입니다. 운영 첫날인 오늘 진단검사를 하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광주와 전남에서 나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4명. 지역 전체 누적 확진자의 5%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휴가철을 고비로 지역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겁니다. 광주에서는 백신 돌파 감염 확진자와 관련된 추가 감염과 서울과 충북 등 타지역 접촉으로 인한 확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와 순천 등 동북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휴가를 다녀온 뒤 일상에 복귀하기 전 진단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을 방문했거나 여행을 다녔던 분들은 휴가를 복귀하실 때는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반드시 시청 선별이나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기를 꼭 권유드리고요. 방역당국은 지역 감염자 확산 속도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개인 방역은 물론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